아 으 으 으 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기토부터 계속까지 계속 진행을 해 볼 예정인데요 4월 5일부터 절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4월 11일부터 14일 정도까지 날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영향을 주는 글자에 따라서 잘라본 부분이기 때문에 기토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목요일까지 기토가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함께 할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들고 기토 주변에 그리고 기토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의 것을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좀 더 피곤해지고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는 흐름이고요 체력과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소진 소모가 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기토가 개수에게 짧게 편제에게 영향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시비나 공격이 예상이 되어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기토가 단단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진월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공격이나 시비수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상치 못한 것이 훅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4월 11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바보일이 들어와 있어요 경관이 청관에 들어와 있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실제 이날 받게 되고 또 기토가 수속된 장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보겠습니다 을미일이 들어왔어요 4월 12일이죠 현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비겁이 비견이죠 비견 미토가 이 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관대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미라는 환경기특성산 관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니까요 평소보다 기토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은 참을성이 떨어지고 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올해는 아까 관심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4월 13일이고 명신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청관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나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죠 집안에서 이 정의를 윗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부모님도 될 수가 있고 회사나 소속된 곳에서의 윗사람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윗분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토분들이 살피셔야 되는 날이고 그 외핵에 없었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월 14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료일이 들어와 있고요 현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직책을 기토가 맡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출발 여기서 새로운 환경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직책 업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4월 15일 무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제가 청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토와 화가 여기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의 고지도 되고 토의 고지도 되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기토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학원비가 선불로 들어오게 된다거나 이 기토에게 거액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거액의 보너스 미리 선불로 가보래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뜻밖의 행운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날은 투자금이 들어온다거나 투자 형태로 자산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뜻밖의 횡재수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4월 16일이죠 기예일이 들어왔는데 이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 기토에 대한 기대감이 평소보다 크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라고 어깨를 톡톡 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토분들에게는 자신감 자존감이 더 충만하게 오를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일요일 4월 17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이 들어왔어요 현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기존에 하시던 해왔던 일들을 졸업을 하게 되고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내가 몰입을 하게 되고 또 시작을 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토분들은 기존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 다소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도 새로운 시작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존 사람들과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요약이고요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운을 살펴봤는데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약 주중에 목요일까지 경금은 을목이라고 하는 이 정제의 영향을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우선 이 정제를 온전하게 경금이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평판이 크게 좋아지고요 금전운도 나름 상승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방송이라던가 또 연애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월, 화, 수, 목요일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 기간 동안에는 경금 입장에서 대수액 즉 상관의 영향을 짧게 받게 되는 인데 이 금, 토요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무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의 유혹 그리고 내 눈을 속일 수 있는 속임에 대한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상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4월 11일 갑오일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금이 누이는 날이고요 평상시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는 날이에요 돈 나갈 일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동이체가 되는 내역 그러니까 10일이 일요일이잖아요 10일에 나가야 되는 결제되는 건이 있는데 카드 내역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자동이체가 되는 내역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이체 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보겠습니다 4월 12일이고 을미일입니다 경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구요 이 미라는 환경지 미토 환경지 자체는 바로 재성의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가 되는 상황이죠 뭐고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됩니다 허둥지둥 될 수가 있구요 이날 또 본인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소중한 경금분들의 인맥이 떠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 고집과 나의 안일한 태도와 나의 이런 높은 고집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경금분들에게 실망을 하고 내 곁에 있던 친구나 지인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인과의 이별이 생길 수가 있겠다 실수라던 것 어떤 실언도 여기에서 동반이 되는 상황이죠 이제 4월 13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신일이고 정간에는 현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경쟁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유리한 실적을 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경쟁에서 다소 유리한 날이구요 자영업자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 1인기업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날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제 목요일 4월 14일도 보겠습니다 정유일이 들어왔구요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외부에 나가서 경금일관 분들께서 발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크게 활동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구요 해결사가 되시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점수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외부 활동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하시게 되어서 점수를 크게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4월 15일이고 무술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관 지지로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구요 쇠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화 화에 입고 그래서 관고지 환경도 되구요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 인성에 대한 고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유리한 입장 또는 어떤 유리한 계약 조건을 경금분들이 얻게 되는 날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고 노력하지 않고 노력 없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내 눈에 들어오는 날인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로 모든 100%에 해당하는 경금분들께 유리한 것인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 유혹 또 본인의 어떤 속임이 될 만한 일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제 토요일 4월 16일 기회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바로 식신이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경금일관분들께서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이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희생이 아니고 나누어 준 것만큼 가까운 미래에 경금일관분들께서 반드시 보상을 받을 만한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보 희생 하지만 언젠가는 보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일요일 4월 17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죠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고 현재 갑진홀로 바뀌었잖아요 신자진의 자진의 웅동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식상의 웅동이 지지해서 펼쳐지게 되는 상황인데 현실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낄 만한 일이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허망함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가능성이 될 텐데 특히 주의하셔야 될 만한 일들이 가까운 사이에서의 배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자아가 진을 무너뜨리게 되는 부분이고 진이 금을 만들어내는 글자였음에도 무너지게 되는 월운으로 진이 들어왔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무너지게 되는거죠 이제 갑진이 분명히 옆에 있었을거에요 그런데 진이 무너지게 되고 이 자진합의 수호운동으로 인해서 사람들간의 배신수가 들어오게 된다는거죠 이렇게 한주동안의 오늘도 살펴보았고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구요 채팅방에서의 의견도 언제든지 과감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까지는 신금이 정말 마지막으로 울목이라고 하는 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에요 그래서 주중 목요일까지 정확하게 신금이 큰 기회를 얻게 되거나 또는 어떤 경쟁상황에서 이겨버릴 수 있을 만큼 이길만한 유리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죠 신금에게 개수가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바로 식신입니다 에너지가 한단에서 작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건강 컨디션 문제가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또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외부의 도움이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하게 될 겁니다 4월 11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째 날 청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현관이 들어와서 병지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알빠르게 이 신금이 움직이게 되는 날이에요 아무래도 빠릿빠릿하게 좀 더 행동을 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신금일간이 없으면 실제 이날 월요일은 세상이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금분들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고 또 눈에 뜨이게 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발빠르게 대처하게 되는 행동과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4월 12일입니다 을미일이 들어왔는데 현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현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퇴직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의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도움과 아주 적절한 지지 응원을 얻게 되어서 매우 든든하게 되는 날입니다 도움 응원 지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주 든든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은 병신일이 들어와 있어요 4월 13일이죠 그래서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대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소속되어 있는 환경이 크게 흔들릴만한 일이 있어요 절대 휩싸이지 말고 신금분들은 이날 중심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의 이런 유혹이나 또 소문에 휩싸이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목요일 정료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조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음 실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나 상황을 맞게 될 날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보다는 이 신금분들이 너무 잘 해내게 되는 날입니다 예상 밖 걸 상황을 해결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4월 15일 무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청간지지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하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성의 고지도 되고 안고지 환경도 되겠습니다 명분과 시도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시작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런데 금요일에는 결과가 뜻밖의 예산 차고나 이런 예산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처리 자체가 결과가 불안해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기계일이에요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심감이 누울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고요 평소 계획성이 투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만큼 아무리 계획이 투철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변덕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수시로 변덕이 심해지고 수시로 계획의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경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제가 청간에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심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우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게 되고 또 작사라든가 작곡이라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창작을 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위안을 또 얻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만큼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심금분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려고 이번 주 내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창작하시는 분들께는 일요일이 가장 좋은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오늘 살펴보았고 재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월화수목 즉 목요일까지는 임수가 을목에게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관인데요 상관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이게 되고 본인이 속한 곳에서 크게 눈에 뜨이게 되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어떤 외부의 홍보를 위해서 또 발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목요일까지 상황이 아주 순리대로 잘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짧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수가 겁제인 개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소 주변 사람들과 우설이나 시비에 부딪힐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금방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 날짜 4월 11일 월요일 갑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본인의 할 일을 미루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께 다소 월요일에 좀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은 4월 12일 을미일이 들어왔는데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 미터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모거의 에너지가 여기서 고지에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 고지도 됩니다 평상시보다 임수일관 분들이 느긋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임수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4월 13일이고 병신일인데요 현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 신유술로 3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윗사람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의 관심이 임수일관 분들께 쏟아지게 됩니다 약속이 많이 생기고요 연장자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이제 목요일 4월 14일도 보겠습니다 정유일이 들어왔고 정제가 현관에 들어왔고요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목욕시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원래 방향과 전혀 다른 일탈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범생이었다면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 또 크게 범법에 가깝지는 범법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하지 않았던 일탈을 이날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게 된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부만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면 이날 놀러 가시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4월 15일 무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 천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술도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고지와 관고지에 동시에 해당이 되는 환경인데요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둘 다 입고가 되니까 대관이 동시에 들어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금수가 많은 분들께는 일진상으로는 사실 좋은 날이 될 수 있긴 한데 오늘은 본인의 주장이 실제로 강해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소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양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내 말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4월 16일 기해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기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라서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부하직원에게 근육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럼 일요일은 4월 17일이죠 병자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업체가 지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속 이행을 억지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오늘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채팅방에서의 후원 언제든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목요일까지죠 이 개수가 정말 마지막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식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노력이나 소원을 그동안 꾸준히 바래왔던 일들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원이나 노력이 이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절실이 상당히 미흡해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시면 안되겠습니다 이 을목은 바로 식신이죠 자 그러면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다면 금 도 일요일은 개수가 개수라는 역시 같은 비견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짧은 시기가 들어오는데 이제 힘을 모으게 되는 주간입니다 힘을 모으게 되고 또 다소 잠깐이지만 강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4월 11일 갑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현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 월요일이 또 기존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면 기존 일을 다 못했어요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일에 내가 관심을 두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엉뚱하게 소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기존 일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 다음 화요일은 4월 12일이고 을미일이 들어와 있죠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관이 기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임묘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이죠 이 미터라는 환경지 자체가 식상 에너지인 모고의 고지 즉 식상고에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모아서 수렴을 하고 통계를 집계를 하게 되거나 투표를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투표로 집계하고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4월 13일 병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 금전 흐름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 현금이 실제로 부족해서 써야될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목요일 4월 14일 정료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전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다른 사람의 건강 문제 때문에 개수일관문이 대신 그 사람의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게 되는 즉 대타를 뛸 수 있는 날입니다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중에 또 쉬는 날이 확실한데 옆사람이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일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4월 15일이고 무술일이죠 바로 정관이 천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쇄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이 술터라는 환경지 자체가 하와 토의 고지 즉 대관이 같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대고지도 되고 안고지 환경도 되죠 이렇게 되면 개수분들은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게 되는 날이고요 실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다소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소란스러울 수가 있고 그래도 지원군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진홀로 넘어온 상황이 때문에 진술에서도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럼 토요일 토요일 이제 기회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천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외부로부터의 이 간섭에서 내가 강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비칠 수 있는 날입니다 나를 강하게 보호하고 강하게 강하게 대항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호일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경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럭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중요한 물건을 실제 이날 구매를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아주 무거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이 아무렇지 않게 해결이 돼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랜 문제가 일시적으로 단번에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일을 겪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뚝뚝뚝뚝 주방에서 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가족이 집에 방문을 해서 쉽게 해결이 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주 동안은 오늘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상담이나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꼭 봐주시고 거기에 이제 모든 링크들이나 내용들 안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운세는 제가 조만간 꼭 준비해서 방송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메뉴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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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